한글자막 by 김재현 밥과가 왔으니까 다리야되겠죠 이렇게 중간 앞머리 뒤로 가기꾼 해놓고 이것은 잘라냈기 때문에 확신을 이렇게 해줘 비벼먹고... 먹자 이렇게 되잖아요. 이렇게 되잖아요. 천연아. 사탕 고춧가루 loom.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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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실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주름은 딴 듯이 잡았을때 이 포가하고 이 포가하고 똑같아 그래서 여기까지만 누르는거에요 그리고 이쪽에 매일야 항상 잘 바라지야되요 제일 중요한 데니까 정성껏 버려줘요 이분은 좀 적어서 버려지니까 일부러 내가 버려지게 해놨어요 이분은 좀 적어서 버려지니까 일부러 내가 버려지게 해놨어요 이 주름 한낱에 있는 바지는 약간 벌지는게 있어서 멋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완성이 됐습니다 깔끔합니다 깔끔합니다